무슨 자기 캐릭터가 캐릭터의 점수가 어느 급인지를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어느 다른 개인 유저분이 사이트를 만드셨다고 하던데 내가 그럼 쳐보려고 정크랫 과연 정크랫 응? 5000점? 아니 금화 평균이 4330이거든요 나 5000점이야 정크랫 원 탑? 으악 가능한 любой 엘 아하 힐해야되나? 아님이 mentioned 기 아 13만이야? 13만? 13만을 어떻게 해? 1.3만이 아니고 13만이라고요? 13만이면 1600에 100을 해도 16만인가? 16,000 아니에요? 아닌데? 이게 16만이네? 이거 어떡해? 야 이거 게임 어떡해? 나 이거 가지고 상위 500에 찍으면 그 사람 신이다 저거 마우스 커서 조그만 움직여도 막 픽셀 한 10칸 넘게 뛰는데 저거 게임 어떡해? 다 픽셀 스킵해버리는데 아이 센성이 강사하네 사막 들어가자 원숭이 1피 원숭이 1피 상대 4명이에요 나이스 그... 감도가 다 컴퓨터 따라 똑같지가 않습니다 감도를 맞춰도 컴퓨터 따라 감도가 달라지고 그... 이거 밑에 그거 있거든요 그... 응답속도? 그거... 그거 따라서도 감도가 다 달라져요 똑같은 수치의 감도라고 해서 실제 감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마우스 패드 따라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이씨 타이어가 안 올라가죠 아이씨 타이어가 안 올라가죠 5분간 4의 레드 5분간 5분간 6분간 5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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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반피 얘들 궁각된다 방벽 깨졌고 들어가요 궁 그만 그만 루시오 개피 나이스 이 다음에 뽕설저 쓰죠 망치 자리아 공 조심 궁각 제꺼에요 얘들 궁 다있음 2층 올라간다 얘들 궁각이에요 조심하세요 강벽 깨졌어요 근데 루시 루시 거점에 나이스 트레이서 나왔어요 8화 빼고 트레이서 겐트 1화 다운 1화 없어요 상대 1화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1화 아 그러고 보니까 음성 대화 음량을 제가 0으로 해놨었네요 어쩐지 보이스가 안 들리더라 으쩐지 보이스가 안 들리더라 아 치유된다 딜러 같은 딜러 만나서 보자 키가 잘해요 보자기 보자기 아 왜 자꾸 키라 그러지 아아나씨 5화 다 말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씨부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안들리더라고 보이스를 전판부터 쓰는데 그 마음대로 아무도 보이스를 안써 아 이상해가지고 이분 살짝 흐리멍텅하신데? 내가 알던 문제가 아닌데 이거 아 나 좀...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스피모통하지 않은데 네 많이 달라지셨구만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아니야? 어? 스토킹하세요 저? 어 잠깐만 어디에 설치해놨어요? 어디에 설치해놨어? 어디에 설치해놨어요 지금 공격시작까지 30초 휴지값 저거 버려야겠다 아 버려야겠다 저거 와... 나 보고 있었어 와 개소륭 아 방송하고 있었어? 아 나 보고 있었어 개소륭 나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없는데 아 그래요? 진짜 정클의 장애인하면 다 눈쟁이 눈쟁이 그러던데 그래요? 아닐거에요 저는 정클의 평범화 아 이거 다음 패치 정클 버프 되가지고 개꿀이던데 아... 궁하고 평타 딜 안입어요 이제 맞아 개꿀 개꿀 진짜 나 본 적은 뭐 받아주시겠지? 라인 괴롭히게 너무 좋음 어 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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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폭탄 부수고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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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앞에서 다 가야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 살게요 오오오오오오 이거 왜 맞아? 판정 판정 개사기 벽 뒤에 있었는데 아버님 갑시다 위생님은 받아주시겠지? 나이스 어 이거 끊겨야 되는거 아니야? 벽 뒤로 숨었잖아 아 나 후면총 빠왔어요 계좌 가보죠 어 힐 벤 오 심했다 안심했다 포타 포타 갔나봐 진짜 갔나봐 진짜 갔나봐 진짜 갔나봐 아 죽는다 여기 안 들어간다 내 힐이 너무 약하다 나도 자리아 하고 싶어 하하하 자리아 실드 빠졌고 조명 총 또 빠졌고 상대 라인 화염방키 2층에 로드 2층에 로드 러블리킬어 러블리킬어 호우그래프 조심하자고 오케이 자리아 다운 라인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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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채웠어 채웠어 라인 채웠어 냅둔 냅둔 덧 덧 덧받을게 덧 힐 아 나 잘랐어 에 터도 안걸려 얘 아 내 뒤에 라인 따 심해 내 뒤에 심해 심해 거점하네 호구군 거점 호구 거점 호구 거점 호구군 호구군 수발룩이 있음 이 수발랑 깍디킬 원래 있는 거 상대 거점은 좋 상대 거점은 좋 소울이 끌 소울이 끌 나이 났다 나이 뭐에 좋칸 소울이 뱉어 소울이 뱉어 솔져 솔져 사이드 소울졌다 오케이 정면 전부 정면 자리가 궁찰 거예요 자리가 궁찰기 전에 조지여야 돼 아 탱커 3명 남았다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홀이 방벽을 쓰면 하나 짤 라인 개피 괜찮았겠죠 괜찮았죠 상대 트레 나왔고 트레 솔져 트레 솔져 여캔 빠졌고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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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렸고 나이스 끌렸고 한 개 없다 나 1대 S 수고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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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차말로 서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Sut дерев 그 습 오오오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